이제 오랜만에 다시 이 죽음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. 많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셨던 이 작품을 다시 출연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쁩니다. 죽음에 옷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굉장히 패셔니스트하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적으로 치명적인 뉴욕에 빠져보시죠. 토드가 내려올 때 하늘과 연결이 되는 다리가 내려오거든요. 그 장면이 아무래도 엘리자벳의 명장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만의 색깔로 해석된 죽음 역할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